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도심 속 입합나무 군락지이자 천주교 순교 성지인 초록바위입니다. 한쪽 면이 재방과 도로공사로 잘려나가 콘크리트 덩어리로 흉물스럽게 뒤덮여 있습니다. 상막한 절개면 아래에서 담쟁이와 철죽을 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담쟁이로 새산을 돋아 잃어버린 초록바위에 제 이름을 되찾으려는 작업입니다. 제가 심은 담쟁이가 콘크리트를 다 덮여서 보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환경단체는 지구온난화로 식목일의 기온이 크게 오르자 시기를 앞당겨 도심 곳곳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도시의 열섬 현상 문제가 좀 심각해진 상황인데 이런 번면 녹화를 통해서 도시의 온도도 낮추고 대기 먼지도 좀 줄여나가는 따뜻한 봄날씨 속에 나무시장에는 묘목을 사려는 사람들이 쉼없이 몰려들었습니다. 뿌리와 가지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조심스럽게 묘목을 골라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요. 토일이고 해서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왔는데요. 사과나무를 좀 좋아하고 해서 집에도 심해서 나중에 한번 같이 가족들과 따먹고 싶어서. 1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 나무를 심는 시민들이 따스한 봄날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장 등 100여 명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연구인력의 남양연구소 이전을 반대하는 궐기대배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현대차의 연구인력 유출은 전북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연구인력을 이전하지 않겠다던 지난 2012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상생을 통한 나눔의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국회의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사회적 기업을 돕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법령 같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돕겠다며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한 상자에 담아 가정에 배달해주는 꾸러미 사업이 한때 큰 각광을 받았는데요. 4년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져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재배한 10여 가지의 농산물을 가정에 배달해주는 꾸러미 사업은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2010년엔 24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계속 줄어 지난해에 절반 밑도는 11억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창 때 2,500명이던 정기 고객도 450명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에 유사한 업체가 등장했고 꾸러미 농산물의 품질 관리가 어려워 매출이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포장제, 택배비 지원이 없으면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좋은 제품을 주어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완주군은 꾸러미 사업이 사실상 한계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매출을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학교 급식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설명입니다. 도농 직거래의 새로운 형태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경쟁력을 잃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이 많은 자치단체에 고창군과 완주군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3년 전국의 귀농, 귀촌 가구를 조사한 결과 귀농, 귀촌 가구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자치단체 가운데 고창군이 689가구로 전국 11위, 완주군이 414가구로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귀농, 귀촌이 많은 곳은 농지 구입과 특화장목 재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도심 재창조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사람 위주의 도로 환경과 광장이나 숲 같은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전주만의 독특한 도심으로 만드는 공간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조사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대학생활에서 낭만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는데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대학생들의 동아리 선택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모여 기준금리 인하 이유와 효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졸업 후 금융권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모여 최근 경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논술과 면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2학년부터 신입 표현을 받고 있는데 경쟁률이 3대 1을 넘습니다. 서류와 심층 면접을 거쳐 선발해 웬만한 기업체 공채를 방불케 합니다. 각종 스터디 통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정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교류도 해야 되고 이 동아리 통해서 취업한 선배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과의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취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들어왔습니다. 대학생들이 동아리 방에 모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는 물론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어 대학생 창업은 막연한 도전이 아닌 취업을 대신한 현실적인 목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저의 전공을 같이 살려가지고 사업을 해보면 틈새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고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풍속도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JTV 뉴스 조창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다문화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멘토링 교육과 글로벌 브릿지 사업, 진로, 직업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와 언어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중심의 통합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선정한 학업중단대책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업중단 감소율과 학업지속률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2013년과 비교해 27%가 줄었으며 학업계속학생 비율은 7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말까지 새만금방조제 안쪽 바다에서 해파리 제거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보름달물 해파리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해파리 서식지 가운데 한 곳인 새만금방조제 안쪽 바다에서 해파리 유생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보름달물 해파리는 해마다 4월부터 8월 사이에 활동하며 피서객과 어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제여자복싱협회 패더급 챔피언 우지혜가 3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우지혜는 오늘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3차 방어전에서 태국 시프라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4회 KO로 이겼습니다. 여자 국제복싱연맹 라이트플라이급 김단비도 오늘 태국선수를 이기고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쯤 전주시 중앙동에 있는 한 남성 전용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층에 살던 30살 유모씨가 숨지고 43살 김모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휴일인 내일 전북은 맑겠지만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이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지역도 맑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낮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